여기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회복의 동상 교회를 제가 알게 된 건 인터넷에서 우연히 제가 헨리 그루버 목사님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말씀이 은혜롭고 좋아서 보다가 보니까 집회했던 교회가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길 올 줄은 전 몰랐어요 회복의 동상 교회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보고 참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제가 안산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어서 오게 된 이후로 보니까 회복의 동상 교회가 선부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분위기가 서먹서먹하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뒤에는 ppt가 나오나요? 제가 저 앞에를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10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을 또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10년 넘게 살면 중국을 잘 알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 중국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여러분에게 나누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난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난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 회복의 동산교회는 국가변역을 주로 다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굉장히 통이 클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가 왜냐하면 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보면 보금서나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이나 사역자들, 열두 제자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많이 언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보셨죠?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했던 말 맨 처음 했던 말도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천국,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금방 지금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는 사람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누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세우려면 그러면 성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다섯 번 정도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첫 번째 터닝포인트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터닝포인트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첫 번째 터닝포인트는 언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아주 오래전이죠 1980년도 초반인데 그때 전라북도에서 제가 성소침례교회에 다니고 있었는데 청소년들만 따로 수련회를 했어요 그래서 수련회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마침 그때 수련회에 어떤 미국 성교사님이 오셨죠 그래서 그 성교사님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성교사님이 설교를 막 하셨어요 아주 뜨겁게 설교했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설교가 마친 후에 이분이 뭘 하셨냐면 초청을 했어요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학생들 중에 성교사로 헌신할 사람이 있다면 학생들 중에 앞으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설교를 듣고 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지내려고 얼떨결에 그랜 건지 아니면 제가 감동을 받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어쨌든 기억은 안 나는데 왜 웃으세요? 기억은 안 나는데 나갔어요 분명한 건 앞으로 나가서 헌신했는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안수 기도를 아마 해 줬던 것 같아요 기도를 받는데 굉장히 뜨겁고 눈물이 흘렀어요 제 어린 나이에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잘 모를 때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인데 그때 성교사를 헌신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잊어버렸습니다 까마득하게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이러는 동안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까지 그런 정도까지 신앙이 다운됐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지식으로 할 수 있겠지 이런 어떤 생각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두 번째 터닝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두 번 사고를 당했어요 한 번은 왼쪽 눈이 실명될 뻔한 그런 아주 위험한 사고가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타이어 회사 미국의 타이어 회사가 한국에 진출을 그때 처음 했었는데 타이어 회사에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장 안에 지나가다가 기계가 있어요 그 안에 기계가 엄청 큰 기계인데 그 기계가 제 바로 옆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딱 30cm 정도만 더 옆으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갔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왜냐하면 그 기계가 엄청 큰 기계였거든요 무거운 기계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사고를 딱 당하고 나니까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하다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처음에 눈을 칠명할 뻔하고 그다음에 한 번 죽을 뻔하고 이러니까 다시 새로운 어떤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회계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신학교를 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세 번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목포에 제가 개척을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3년 사역을 했어요 제가 목포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하는데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갔으니까 뭘 알겠어요 진짜 모를지 완전히 진짜 아무것도 모르죠 공부만 했을 뿐이지 사실 정말 모르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깜깜한 암흑을 그냥 제가 눈을 감고 더듬 더듬 이렇게 헤쳐서 어딘가를 불빛을 찾아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목회를 했어요 우리 아내는 그때 성령을 만나고 굉장히 충만했었는데 저는 거꾸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 갈등과 갈등 날마다 갈등과 전쟁의 연속에다가 하나님이 세 번째 터닝 포인트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저한테 선교에 대한 어떤 열정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너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완전히 까맣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너 2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했잖아 그게 또렷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제 상황을 못 나가니까 저를 변화시키든지 바꾸든지 어떻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계기를 주신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2003년일 거예요 아마 한중수교 10주년이었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막 대대적인 행사를 막 하는데 그때 방송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이런 뭐라고 그러죠 기자가 가가지고 취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잠깐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마음에 막 굉장히 뭔가 모르는 뜨거운 어떤 마음에 열정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중국을 가야겠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구나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 그럼 중국에 가려면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가라는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사인을 준 게 제가 그때 당시에 다른 어떤 전혀 모르는 분인데 미국에 사는 분이에요 한국 사람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포에 있는 저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 이제 개척교회인데 전화와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처음 들었어요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분이 그때 이제 제가 알았죠 아 하나님 가라고 하는구나 중국에 가는 거 맞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2004년도 2월 달에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것들 마음속에 있는 짐들 또 여러 가지 걱정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그 땅을 향해 가자 하고 비행기에 몸을 싣고 우리 가족 전체를 다 데리고 갔어요 그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저는 이제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왜냐하면 침례교 사역자들이 보통 성령 사역에 대해서 문외 아니에요 잘 몰라요 방언도 잘못됐다고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방언도 못했고 그래서 성교지 가서 저는 방언받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아 성령이 이런 거구나 아 성령 진짜 성령 중요한데 왜 내가 이렇게 몰랐을까 그런 게 알게 됐고 또 이제 결정적인 계기는 지금 2005년도에 충칭에 제가 있던 지역이 중국 충칭인데요 거기에 여러분 김하중 대사 아세요? 아세요? 하나님의 대사 책을 지금 내셔서 유명해졌더라고요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 유명하지 않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2005년도에 김하중 대사를 만났는데 충칭에 저희가 있는 곳에 오셔서 성교사들 우리 세 사람 저까지 세 명의 성교사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이분이 충칭에 있는 한국 기업들 주재원들을 만나가지고요 자기가 크리스찬인 거를 그냥 서슴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당신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문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해결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해결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주재원들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다 알거든요 완전히 안티 기독교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술 먹고 우리 성교사들 욕하고 이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대사님이 와서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꼼짝 않고 듣더라고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구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거죠 그 지역에 임하는 거죠 적어도 김하중 대사가 거기에 와서 그 말을 하는 그 공간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김하중 대사를 통해서 거기 총칭에 한인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그 한인교회를 세울 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그 한인교회를 세우신 목사님이 또 같은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게 이제 세 번째 선교지의 터닝포인트였고요 네 번째 터닝포인트는 뭐였냐면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중보기도를 하는 교회가 왔어요 어떻게 마침 이 중보기도를 전문으로 해요 이분들을 땅밟기부터 해서 영적도회 우리 목사님이 영적도회를 했더라고요 안산 그분들도 막 영적도회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충칭에 와서 영적도회를 하시면서 같이 제가 안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따라다니다 보니까 배우게 된 거예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교회를 통해서 알게 돼서 제가 2008년도에 1년 동안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던 해죠 그때가 1년 동안 충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땅밟기 기도와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기도를 머리털라고 그렇게 많이 해보곤 처음이에요 진짜로 제가 사역자였지만 기도 별로 안 했어요 성경은 읽었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새로운 눈이 열리면서 그분들이 갈 때 책을 하나를 주고 갔어요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케네스의 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쓴 책인데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책을 주더라고요 무슨 책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책을 읽다가 내용이 빨려들어가버렸어요 제가 이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구나 병도 고쳐주는구나 부여함도 가져올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고서 너무 놀라서 제가 출판사에 직접 연락을 했어요 믿음의 말씀 사는 출판사인데 연락을 했더니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한국에 오실 때 꼭 좀 들려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그 교회에 목사님을 뵀죠 그랬더니 학교를 한 번 공부를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제가 이 얘기를 빠뜨렸는데 중국에 대한 비전, 땅밥기도와 중복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떤 하나님의 사인들을 보게 된 게 뭐냐면 중국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형만 했어요 그냥 교회 개척하고 사람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비전을 보기 시작하니까 중국 전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13만 명을 훈련시키겠다고 우리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13만 명 너무 많다고 좀 줄이자고 그래서 우리 아내는 아니라고 13만 명 끌고 가야 된다고 좋다 그러면 많으면 좋으니까 어쨌든 가자 13만 명으로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13만 명 훈련시키려니까 저희가 뭘 가르쳐요 가르칠 게 있어야 가르치죠 아는 게 있어야 가르치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가르칠 커리큘럼이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을 만난 거예요 갔더니 예수성교사관학교라는 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성교사님한테 한번 공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하고 나니까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네 번째 터닝포인트가 뭐냐면 그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의 사역이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전까지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해도 숫자로 어떤 사역을 판가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역에 있어서의 역량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모여봐요 20명이 20명 물론 중국은 가정교회 아시죠?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모일 수가 없어서 그런 환경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모여봐요 20명 모이는 거예요 10명, 20명 왔다 갔다 그 이상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알고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새롭게 교회를 다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나가버렸어요 젊은 애들이 많았는데 싹 나가고 딱 한 명 남더라고요 한 명 자매 한 명 딱 남더라고요 그 자매하고 같이 우리 그냥 새로 시작하자 그냥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사람 안 보내시면 그냥 한국 다시 가려고 그랬어요 나는 그냥 성교사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까지 하고 그런데 그 한 명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나중에 200명까지 드러난 거예요 할렐루야 좁아가지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건물의 절반도 안 되는 한 4분의 3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200명이 앉았다고 생각해보죠 땀이 나가지고 중국인들 좀땀이 많이 나요 땀이 나가지고 땀냄새 이게 땀냄새 무슨 냄새인지 진도 완전히 그런 데서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쪽에 교회에 연결된 교회가 나이지리아에 있는 크라스탠버시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하고 연결이 되면서 그 교회에 중국 대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실제라고 하는 묵상집도 출간을 하고 책도 찍고 그다음에 성경학교를 제가 공부했던 그 학교를 중국어로 전부 번역을 해서 강의가 100개인데 그 1년 동안 전부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교정을 보고 제가 1년 동안 아침에 사무실에 가서 저녁에 오는 거예요 밤에 계속 교정 보고 컴퓨터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하루 종일 보는 사람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알았는데 그러면서 1년 동안 그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학교를 하고 또 책을 찍고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바빠지더라고요 육신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바쁘고 육신이 힘들고 사역은 잘 되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이런 사역 가운데서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을 것인가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는 얘기 사역은 잘 돼요 막 늘어나요 제가 교회를 우리 아내하고요 16개까지 개척을 했어요 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의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사역이 잘 돼서 나중에 얻을 이익이 뭐지 우리 하나님이 영광받나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받나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서 제가 그때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를 우리 단체가 거기가 본부니까 나이지리아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에 그 나라를 알게 되니까 굉장히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냐면 20만 명이에요 제가 속했던 교회의 성도가 20만 명이면 놀라질 않네요 여러분 별로 숫자가 안 많아요 20만 명이 우리는 여의도 순병원 교회에 70만 명이니까 별로 안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20만 명이 되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나이지리아에 몇 개가 있어요 지금은 여의도 순병원 교회가 전 세계 1위 아니에요 나이지리아 교회가 1위예요 사실 그런데 그 교회에 소속된 성교사인데 아니 그 나이지리아라는 국가 하나가 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이지리아는 어떤 나라냐면 공항에 내리잖아요 그러면 공항에 내릴 때부터 뇌물을 줘야 돼요 거기 통과하는 세관 통과잖아요 돈을 안 주면 통과를 안 시켜줘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길거리 다니잖아요 그러면 전봇대, 전기줄 이런 거 나만 하질 않아요 전봇대를 세우면 전봇대의 전기줄을 끊어가버려요 사람들이 그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줄을 끊어가버리니까 국가가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잘 되더란 말이에요 교회는 어마어마해요 이 성전이 3만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었거든요 제가 속했던 그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정작 국가는 어떤 얘기죠 거기에 굉장히 마음의 갈등이 일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목사님에게는 어떤 것들을 주시고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의 갈등이 먹으면서 그때 우연히 어떤 다른 친구 성전자님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썬데이 목사님 책을 보게 됐어요 그분도 나이지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지리아 사람이 흑인인데 우크라이나가 백인들이 사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알죠? 우크라이나에 유학을 간 거예요 아주 가난한 유학생이었어요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장례가 보당되어 있죠 방송국에서 일을 했는데 방송국에서 일을 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여기다가 교회 개척해라 이렇게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흑인입니다 여긴 다 백인입니다 이 흑인 목사가 사역을 하면 이 백인들이 저희 교회에 오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그냥 개척해 이분이 순종을 안 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갈등이 생기니까 안 될 것 같거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생각하면 저도 그렇게 들을 것 같아요 흑인 목사가 백인 나라에서 교회를 개척해?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 나가면 아시겠지만 해외여행 나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캐나다나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가보니까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더라고요 백인, 흑인, 황인종, 인종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건 거의 자폭행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어마어마한 큰 교회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의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국가를 위한 지도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인트가 이분은 자기의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중점을 두지 않고 자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낮은 자들이 왔어요 처음에 알코올 중독자, 또 사회에서 낙인자, 또 안 좋은 여자들 있죠 술집 여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전부 그런 사람들만 처음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한 거죠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사람만 보내주세요? 좀 좋은 사람 좀 보내주시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누굴 먼저 제일 먼저 찾아갔니?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죠? 예수님 누구 찾아갔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세리들 죄인들 장녀들 찾아갔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오히려 가리새인들이 욕을 했잖아요 이분이 충격을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2004년도에 오렌지 혁명이 일어났어요 우크라이나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오렌지 혁명이 그게 우크라이나 역사상 아주 중요한 혁명이거든요 그 오렌지 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이분이에요 썬데이 목사님 교회가 지금 쫓겨날 상황이 된 거예요 교회에 어떤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건물주가 국가에서 압력을 넣으니까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소련이 아닌 그때 당시에는 이미 다 해체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독립국가로 존재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친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회들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루아침에 건물 빌라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겠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길거리에 나가서 대모해라 이분이 그걸 듣고 너무 놀라가 예? 하나님 저 대모하라고요? 기독교인이 무슨 대모야?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막 따져진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고 음성 잘못 들었다고 계속 거부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너 나가 나가서 시위해 몇 차례에 걸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결국 마지막에 이분이 나갔어요 그게 바로 오렌지 혁명이에요 사람이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혁명이죠 시청 앞 광장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 교회도 좀 우연치 않게 교회의 이름이 하나님의 대사교회예요 그 교회의 이름이 저는 그리스도의 대사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대사교회더라고요 하나님의 대사교회 이 썬데이 목사님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한 천명 정도가 나가서 그 시청 거기 우크라이나 KFC의 시청 광장에서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오렌지 혁명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교회의 집사님이 됐어요 밤에 놀라운 일이죠 국가가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눈이 떠 보여드렸고요 그렇게 한 이후에 네 번째 터닝포인트는 중국에서 새로운 어떤 기도에 대한 그 다음에 국가가 변화되는 것에 대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섯 번째 터닝포인트가 온 게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적인 계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중간에 그 단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희가 후원받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성교사들은 후원이 끊어지면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질게 너 나와 그래서 계속 몇 번 기도를 했어요 몇 번 맞는가 이게 좋지 하나님 음성 맞나? 보통 사람 자기한테 불리한 게 오면 하나님 음성 맞냐고 기도를 다시 해보잖아요 자기한테 좋은 건 한 번만 기도해도 아 오케이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몇 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확하게 사연을 주셔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김진호 목사님한테 아 목사님 너무 놀래죠 깜짝 놀래고 안 된다고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오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단체에서 나와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굶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더 많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희는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보너스로 해드리는 건데 저희가 중국에서 생각할 때 보통 성례사님들이 헌금에 대해서 잘 못 가르쳐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요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오거든요 부자들은 교회 잘 안 와요 가정교회는 그래서 헌금하면 1원화해요 1원 한국 돈으로 180원 이렇게 1원씩 헌금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헌금 내라고 하면 시험 들어서 안 오죠 교회에 그런데 그때 저희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냐면 네가 지금 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충격을 먹고 우리 부부가 우리가 가난하게 만들어요? 네가 헌금에 대해서 안 가르치니까 내가 축복을 부어줄 통로가 없잖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헌금에 대해서 과감하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다 그리고 심으면 거둔다 심을 때 열매가 맺힌다 이런 원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재정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제가 한국에서 후원이 끊겼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후원받는 것과 더 많이 후원을 받았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중국인들이 저는 그렇게 헌금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심지어는 제일 헌금을 많이 했던 어떤 자매는 한국 돈으로 1,800만 원을 헌금을 하더라고요 안 놀리시느냐 별로? 1,800만 원 헌금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한국 사람도 어려워요 1,800만 원 헌금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조금 전에 이거는 아까 그 영상에 보면 말씀의 실제라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런데 2012년 5월달 중국어판 이거를 제가 2년 동안 2012년 2013년 2년 동안 제가 영어에서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약 한 20만부 정도를 중국에 뿌렸어요 꽤 많이 뿌렸죠 그래서 중국 전역에다가 다 뿌린 이게 우리가 사용했던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의 대사 그 단체 그 교회에서 나오는 묵상집인데 이게 한 180개국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잠깐 사진에 나와 있는 모델이 중국 자매들이에요 가운데 우리 아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봉 6장 33절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들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그의 의의를 구하는 이 그의 나라 그의 의의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제가 이제 다섯 개의 터닝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마지막 이 터닝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저의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가 지금 이제 간략하게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 드렸지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번째까지 풀 터닝포인트가 있었어요 다섯 지금 현재는 제가 다섯 번째 터닝포인트에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순회사역을 하다가 추방이 돼서 나와서 1년 동안 목포에서 안식료를 했어요 친구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성교지로 다시 나가려고 했어요 원래 한국의 목회 한국에서의 어떤 사역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안산으로 그것도 꼭 집어서 안산으로 가려요 하나님이 안산 나 살아본 적도 없고 진짜 저는 전혀 몰라요 안산을 그런데 안산으로 가라서 안산? 안산을 왜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그냥 순종하고 왔어요 그런데 와서 이제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안산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더라고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점집이 굉장히 많더만요 우리 저기 이득진 목사님 만나기 전에도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점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저번에 여기 와서 간증했잖아요 김진 형제 제 아들이거든요 천국 갔다 온 그런데 아, 모르셨어요? 이제 그 아들하고 우리 셋이 기도하고 돌아다니는데 안산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지금 1년 반 됐어요 안산에 제가 온 지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원곡동에 그 지역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국가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계속 국가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국가,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이 지역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 교회가 그런 사역하는 교회인지 진짜 전혀 몰랐어요 이 회복의 동산교회 그냥 헨리 그루버 목사님이 와서 집회한 교회구나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이제 기회가 되면 언제 가볼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정도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번에 스쿨, 트랜스포메이션 스쿨을 하게 하시면서 강의를 제가 들어보니까 아, 하나님이 우연히 이게 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느껴요 지금 아, 이런 어떤 기도와 기도를 통한 국가의 변혁과 그런 부분들을 함께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안산으로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감사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이제 PPT 있나요? 네, 우리의 사명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각자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예요 최우선순위로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회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있는 한 교회를 특정해서 꼬집어서 그 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이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영역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안산에 와서 하나님 각 영역에 많은 그리스도 용사들이 침투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스쿨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실제 대만에서 했던 사례가 있더만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렇다면 대만이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아멘? 안 돼요? 안 됩니까? 저는 그쪽에 단체에서 일할 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믿음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믿음이 불가능하면 하나님이 가짜든지 내가 문제가 있든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가짜든지 믿음은 완전히 모험이에요 몸을 던지는 거거든요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닌 거죠 믿음에 있어서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병을 고친다 그러면 고치는 거예요 아까 거기 보셨잖아요 저기 일부분만 지금 보여드린 건데 병 나은 사람 누지하게 많아요 중국에서 제가 사회 갈 때 막 다리, 팔이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이 자매가 있는데 자매가 그 자리에서 펴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내 눈이 잘못됐나 제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못 믿겠더라고 그런데 펴지는 걸 현장에서 봤는데 내가 그리고 귀머리가 귀가 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라요 믿음은 될까 말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럼 하나님이 잘못된 거거든 하나님이 못 믿을 뿐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각자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 땅이 변화되고 그 영역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게시록 1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메 나라를 만드셨고 나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제사장 기도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 제사장 기도를? 기도를 어떻게 제사장으로 기도를 하냐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사장인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제사장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죠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유모조모 참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해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지역에 적어도 여러분이 계신 그 땅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이 변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문제가 있는 건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문제가 생기죠 땅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땅 하나님 만든 건데 사람이 죄를 지고 잘못되니까 땅이 저주를 받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면 그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터닝포인트 지금 저희는 그런 중에 있고요 이런 터닝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할 것을 믿고 저와 우리 아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 부부를 쓰실 것인가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